12년 전 30억 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국제 공조 끝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배됐던 50대 남성 A씨를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습니다. A씨는 2011년 5월 국내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에서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해 마치 재발주하는 것처럼 속여 3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는 상황에서 태국과의 공조로 A씨를 12년 만에 강제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